올 가을 모두를 위한 마법을 만날 순간 순수한 숲의 정령이자 대자연의 소호자 마부카 난 마녀가 아니야 난 마부카야 숲의 정령이기도 하고 진실한 사랑을 꿈꾸는 루카스 난 지금 숲의 법도 깨려고요 마부카와 다시 만나려고 생명의 셈을 차지하려는 악당 킬리나 마녀들을 물리치고 사랑하는 가족들을 지켭시다 욕심쟁이 프롤 저 패션한 프롤이 기꺼이 스파이가 됐지 숲의 가디언 래쉬 인간들이 숲을 공격할 준비를 마쳤나 보다 수다쟁이 소리요정 허쉬 지금부터 내 별명은 하늘을 접목한 허쉬야 빵집착량이 야옹이 개구리 수원피 사랑의 메신저 댕댕이 닥트 캐돈 언젠간 우릴 배신할 건 까칠한 숲의 요정 어디야 대자연과 인간 생명 세상을 바꾸는 마법이 시작된다 마법 숲의 노래 10월 18일 대개봉 사랑의 메신저 랩이 닥트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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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